아마존에서 온라인으로 주문 배송된 물건박스들이 배달원들에 의해 대충 전달되면서 이를 자연스럽게 훔쳐가는 이들까지 배달의 문제와 함께 강큰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헐류 지역의 한 아파트 건물입니다. 아마존 배달업체 직원이 물건박스들을 그냥 아파트 현관 앞에 던져놓고 갑니다. 이어 일련의 사람들이 나타나 물건들을 집어갑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매니저가 버려진 빈박스의 이름을 보고 거주 주민에게 일을 알렸고 아마존에 배송을 의뢰했던 주민은 그제서야 배송 물건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아파트 앞에 던져진 배송 물건이나 소포들 불과 몇 분 사이 사라지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배송업체들이 직접 주문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이어질 전망입니다.